갈게요. 파장 파장. 나이스. 가자. 욕되면 딜을 하다가 겹치면 말씀해주세요. 겹치면 갈게요. 회오리 끝난다. 오케이. 회오리 끝나고 갈게요. 말해주세요. 이제 가도 돼요. 겹치면 빨리. 오케이. 안 겹치다. 안 겹치다. 안 겹치다. 어.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오케이. 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쏴았습니다. 가스 템으로 모더를 못 씻습니다. 쏴았습니다. 위험 초기피. 초기피. 나이스. 어 다행이다. 와 씨. 콜보볼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 렉 올리실까봐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집 좀 합시다. 렉은 안 걸렸죠. 오케이 오케이. 네. 역시 진일라를 풀고 오면. 오케이. 저 에이. 크틸. 프레임 가운데 한번 다가와주세요. 남아있을 때 몇초 남았나요? 네. 저. 크틸 넣을 수 있어서. 오케이. 떴습니다. 땡캡스. key하시고. 이번 때. 위험한 때. 의자 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네. 자 이제 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보라보라보라보라 보라 좀 많이 떨어져요 이거 오 회오리 감사드립니다 흰색으로 들어가세요 아 뭐야 스마셔 할 때 말 하나만 까지셨나요 두개 다음 번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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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왼쪽 왼쪽 바로 풀어주세요 이런거 네 갑시다 30초 아 범기 때 보고 갈게요 동호 필요하시면 동호가 저 동호 필요해요 네네 동호 한번 썼어요 네 알았어요 네 확인 보라 나와요 보라 안녕하세요 같이 나온다 이거 흰색 하려면 흰색 무조건 쓰세요 네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최대한 데카 아끼는 쪽으로 스레이 숲속 차징하세요 이제 네 차징하는 중 아 도어 쿨 되면 도어 부탁드립니다 도어 아직 쿨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도어 있군요 미안합니다 눈 치워주세요 눈 치워주세요 바운드에 바운드에 네 프레임 프레이 타고나요 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정신 차리십쇼 힐 어 네네 도이덕 가셨습니다 이따 도어 부탁드립니다 네 도어 오면은 같이 가야해요 네 감지 다음에 보라 와요 이 내걸 보라 피할 준비 보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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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완덕보여 어 힐까네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번개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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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때 조심하네 어 제발 점프 좀 어휴 세미 다 돌아오셨나? 네네 세미 쓸게요 이만턴에 네 가운에 가서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세미 도쿄 라우스 1분 넘 끝나봤어요 네 슬컨벨트 안쓰시는 분 슬컨벨트 쓰시고요 피해 급해 급해 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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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다음에 이제 범인 페월이 감 좋아요 소식 네 감정한다 네네네 이번에 극딜 아üg께요 여러분들 또 아낄게요. 여러분들 또. 전개 좀 플리드 눌릴게요. 네. 외쳐 외쳐 외쳐. 티티티티티. 힐일일일. 플리드 눌렀어요. 오케이. 도어 되시나요? 도어? 네네네. 도어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플리드 눌렀다고 합니다. 넘어갈 수 있으려나 이거? 아 딜 되겠다. 딜 되겠다. 포크볼 난사해버린거에요. 일로. 네. 휠체어 쭉취도 받고. 데미지 증가 좀 넣을게요. 어. 불에 떨어져요. 보라보라보라. 혈액왕자라. 같이 떨어져. 네. 혈점 배우세요. 무적기나 아니면 흰색만. 무적기나. 플리드 스택 말씀해주시고. 사암 번개요. 제발 가운데 나와라. 빨리 넘기게. 3이요. 네. 3. 아. 아 이거 안 보여. 눈 안 보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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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우. 혈액이다. 여기 절로 가겠는데. 샤프 사십시오. 샤프 저는 지금 쓸게요. 샤프 지금 파스. 프리드 사. 프리드 사. 오케이. 좀 프레드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봐주세요. 프리드 약간 늦게 써야 될거에요. 에이. 들어가고 돌려. 자 가고. 요버터는 보라요. 보라. 피하세요. 피하세요. 우와우. 아 여기까지. 보라. 아 이거 헤어리 구체. 프리드에 프리드 훌렸나요? 네. 프리드. 왼쪽 왼쪽. 어. 스피드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다 포화해줘. 지심을 트시고. 꽃 번개 꽃 번개. 개 피해요. 에이 지금. 꼬꼬볼 두개. 한 개. 한 개까지 남겨도 될대? 오케오케. 아 오른쪽. 오세요. 오세요. 프리드 오세요. 혹시 몰라. 프리드 육 딱 됐습니다. 오케이. 육 딱 되셨고. 파이팅 파이팅. 데카 많이 안 까요. 내가 짠이 괜찮? 네. 저. 고객만 했어. 나이스 나이스. 진짜 집중할게요. 입장 21초. 보라색. 사완님 깔았어요. 사완님 깔았어요. 사완님 깔았어요. 네. 버티시고. 5, 2, 5. 지금 육스텍이라. 조금만 더 끌어당겨주세요. 조금만 더. 30초부터 저희 이제 찾으러 가야되요. 표정님. 오케이. 뽑는 수중이에요. 제가 그 뒷 준비 완료. 프레이 준비 완료. 다 되나요? 다 되나요?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하나 둘 셋. 프레이. 사왔습니다.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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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호신. 위로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이거 오른쪽 파운드 멀티세요. 자. 피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다. 발판 나이스. 왼쪽에서 발판. 아 오른쪽 발판. 왼쪽 발판. 나이스. 일비쪽 1도 걸리네. 무좋겋uzott Cam. 무좋계. 지금 내가 슬로으 골라놨어요. 지금 슬로우 뽑아놨어요. иф幅원전 뽕원전. 홍ом전. 히어링로. 오른쪽 파운틴 깔았어요. 자, 밀격 유지 좀. 피하시고. 과기 2초 더 아직. 어, 왼쪽 좀 가야 된다니? 네, 왼쪽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자 떨어지고 나서 왼쪽 가실게요. 가자. 툴로우 아직? 아, 네네. 꿈 먼저.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곧 패턴이야. 이거 발판, 발판 봐야 돼요. 곧 패턴. 오른쪽에 발판 없어요. 왼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제발 이거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무조건 쓰러야겠다. 패턴싱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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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끝나고 나서 오른쪽 바로 갈게요. 회오리 검자 와요. 회오리 검자. 네, 회오리 검자 와요. 툴샵 쓰실건데 쓰시고. 이거 파운틴으로 버티다가 넘어갈게요. 밀격 조심 밀격 조심.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파운틴 좀요. 네. 파운틴 깔았어요. 밀격 조심 밀격 조심. 왼쪽으로. 또 가야겠네. 왼쪽 또 한번 빠지죠. 왼쪽으로 좀 와. 왼쪽으로 좀 와. 왼쪽으로 한번 또. 네, 이거 어그로 끌어주세요. 어그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피하고 감장. 감장. 언제 오세요? 그 프레이랑 이제 20초 프레이 20초 오른쪽에 큰 발판 있어요 오른쪽에 큰 발판 오른쪽으로 넘어오실분들 넘어오세요 아직 슬로우 없고 슬로우 좀 나와라 제가 어그로 끌게요 이거 무적기 무적기 줄 알기 확인 오른쪽은 다들 오실게요 오른쪽 다 오실게요 밀격 한번만 했고 이제 곧 또 밀격 할거에요 밀격했어요 들어오세요 오른쪽은 이렇게 큰 발판 보라온다 불아쥐나 보라앉아 저 근데 그 중에 섹베션 썼어요 어 오케이 썼대요 썼대요 네 피 드세요 피 드세요 속들 하겠습니다 어 슬로우가 안나오니까 버겁다 80 왼쪽까지 시켜요 여러분 넘어왔다 넘어왔다 저희 8판 왼쪽으로 왼쪽으로 봐야되요 이거 버티자 버티자 아 나왔습니다 슬로우 나왔습니다 회오리 감자 중심 회오리 감자 중심 감자 이거 티셀 지금 점프 뛰어도 돼 오케이 피하고 넘어왔요 반 넘어올 때 들어갈게요 이제 오케이 슬로우 걸렸다 50개 50개 여러분들 헥헤다르 괜찮은? 저도 슬로우 있어요 지금 3패턴 다음 패턴 39초 슬로우 셀프 셀프 저 슬로우 있으니까 유도하면서 할게요 파운딩 깔았으니까 2점 없으면 파주시고 나이스 파운드 스매셔 5초 될 때 말해 아직 50초 50초 패턴 언제 왔어? 4800에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왼쪽에 발판 있어요? 짜는 거 있어요? 인석 발판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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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어로 감자 또 왔다 조심조심조심 피할 수 있어요 슬로우 잠깐 꺼주시면 넘어오게 해주세요 오케오케 왼쪽 파우팅 좀 왼쪽 파우팅 팬텀 버티세요 버티세요 피하세요 스매셔 언제? 스매셔 이제 콜 와요 플레이 30초 네 플레이 30초 가자 가자 오른쪽 가죠 패도 되나요? 아직 슬로우 걸지 마세요 아직 슬로우 걸지 마세요 인석 떨어져요 파우팅 네 파우팅 깔았어요 아 이번에 패턴 이거 그거네 오우 오케오케 갈점이 완료 오케오 아프레이 10초 다음 패턴 또 오지 않나 그러면? 네 아마 5초요 다시 왼쪽까지 일게요 그러면 오우 여기 한번 유도하고 갈파 생기게 했거든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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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이거 아 제발 우자 없었잖아 아우 아까 그냥 쏘울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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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그럼 너 한번 그 딜을 써야 돼 일단 한번 일단 투자 슬로우 걸게요 넘어오세요 다들 다들 준비되신 말 오우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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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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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o 고맙습니다 태도 한번 쫓고요 되네 아우 다음에 또 패턴 와요 여러분들 아니 그 회원이랑 그거랑 너무 같이 온다 아 피할 준비 피할 준비 어 위에 있는데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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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2 슬로우 20초 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반 넘어오게끔 하죠 일단은 슬로우 좀 가려도 되나요? 네 왼쪽 자가 오셨다가 반 넘어오면은 다시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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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가는 중 가는 중 오른쪽에 발판 있었네 일단 왼쪽에 큰 발판 확인 어 오른쪽에 없었던거 같은데요 네 없었어요 반 넘어왔다 갈 준비하자 이거 먼저 갈게요 슬로우 이제 없습니다 감자 감자 오케이 텔프로 왔습니다 어 슬로우 있습니다 슬로우 있습니다 나이스 확인 오케이 자 패턴 피할 준비하실게요 30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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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점프 강의 30 30초 플레이 썼죠? 플레이 몇초에 플레이 60초? 확인 50초 오 오케이 오케이 다음 펜트 때 갈게요 그러면 나 슬로우 있으니까 어그로우 좀 끌고 끌고 끌 조심 또 와요 또 와요 2 30초에 와요 어 위즈 써야겠다 위즈 써 다 같이 오른쪽 파운드가 없어졌어요 파운드 깔았어요 네 20초 뒤 패턴이요 오른쪽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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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발판 하나 있어요 왼쪽에 좌우가 두개 있어요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위로에 위나 아니면 아래로 무적스 쓸 준비 뭐랄까? 무적기 어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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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스매샷 차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데카 하나 하면 안 돼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슬로우 있어요 오른쪽 오세요 플레이 플레이 원하기 스매샷 스틸 버프만 다 써주시고 저 이거 쓰면 안 날 것 같아요 네 준비 완료 다음 위즈 이거 지나고 갈게요 네 버티고 오케이 분호 갑시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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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고고 왔습니다 호우 오 패턴 준비 여러분들 육초 왼쪽 왼쪽에 지금 발판 하나 있어요 왼쪽에 큰거 있습니다 무적힛 살짝 살짝 뺏다가 뺏다가 가시죠 여러분들 이거 온다 저도 슬로우 있어요 뺏다가 왼쪽 가실게요 왼쪽 살짝만 갔다가 왼쪽 반피 넘어갔거든요 정리 감자리 감자만 빼고 오케이 칼 준비 완료 저 먼저 갈게요 이제 슬로우 있어요 지금 오른쪽 발판 없다 왼쪽에 발판 있나요? 사극만 한거 있습니다 조그만거 이번판 좀 빡셌네 오른쪽 갈까요? 네 지금 이거 패턴 발판 좀 찾으세요 발판 곧 타나요 발판 아직 안 나왔다 왼쪽에 작은거 하나밖에 없어 고작비 제발 슬로우 5초 남았습니다 이제 어 왼쪽에 작은거 발판 하 휘어로우 두 박세네 아니 오늘 저기 아까 발판 위에 자꾸 해오리간자 떨어져가지고 슬로우 없습니다 이제 아 감자 타이밍이 존나 겹쳤다 아 슬로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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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 있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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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알았다 발판이 필요없겠구만 이제 아래 피할 때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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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하냐 블링크 아흫 어 저 살아있습니다 왼쪽에 큰 발판 있습니다 왼쪽에 큰 발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발판 있습니다 왼쪽에 큰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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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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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나 슬로우 아 지금 알 무작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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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갑니다 아 가는 중 가는 중 슬로우 슬로우 오케이 갑니다 이 점 틀게요. 어휴.. 어 시작한다 이 채팅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저거도 서버레기인가? 1피를 잡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올 각입니다. 나올 각입니다. 좌측 오른쪽 전 먼저. 어 좌측에 있습니다. 발판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큰 것 같아. 제가 시간 봐드릴게요. 위로 위로. 어 위로. 어 저 살아있습니다. 50초. 다음 패턴 한 50에서 40. 50에서 40. 34분 50초. 34분 50초. 44초 오르몬님. 네. 많이 오셨네. 오르몬님 안 계신데 저거 유지됩니다.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어 저 살아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아. 아. 파운틴 파운틴. 어.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아. 없습니다. 최후의 생존자인가? 아 내가 최후의 생존자가 되다니. 럴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흐어어. 에헤. 헉. 소우데스크. 두무시면 나오시죠. 유명파는 근데 패턴이 좀 겹쳤어요 여러분. 그. 감자랑.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도. 해야 되긴 했는데. 어. 여섯 명 있을 때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파는. 여태 간 것 중에 스킬 쓰다가 죽었네